완벽하다, 진짜. 잘하시네. 잘해요. 그런데 안 하니까. 결혼해서 안 하더라고요. 어머어머, 매생이 정도 바로 하네. 매생이는 떡국이 맛있는데. 떡국이. 잘하네, 이거지. 내가 자기가 워낙 잘해서 그렇지. 이거 하면 잘해요.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못하니까 아예. 정말 잘하는데 결혼하고 아예 손으로 이렇게. 잘하는 줄 아는데 안 하니까. 그게 더 얄미운 거죠, 그러니까. 아예 못하면 상관없는데. 야, 우정아. 우정아. 식사하세요. 맞아, 밥 먹으러 가면 또. 얼른 와. 밥 바로 안 먹잖아요. 말씀드리는 순간. 맞았습니다. 진짜 미치겠네. 아까워. 자꾸 누가 총을 쏴. 꼭 밥 차려다 뭐 게임을 시작해가지고. 밥 다시. 아들하고 아빠랑 둘이 그러면 더 열받아. 진짜. 내가 지금 이런다고? 어? 자기야. 내 말 적고 있는겨? 자기야, 나 밥 여기다 갖다 주면 안 돼? 아, 갖다 달라고? 아니, 내가 언제 그랬어? PC방에서 밥 먹는 것처럼 한 번 먹어보려고. 밥 먹으라고. 내가 언제 그랬냐고. 빨리. 나 먹으라면 후딱후딱 먹었지. 두 게임만 하고. 두 게임만 하고. 어? 아이가 놀아주고 있어. 어, 어. 어, 누가 나 쏘고 있어. 진짜 철없다, 철없어. 정말. 어, 어. 아은아. 아빠가 지금 엄마랑 똑같아? 응. 응. 근데 본인이 한 게 있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네요. 자기 모습이니까. 아, 근데 저게 저때만 저렇게 하는 거지. 계속 저렇게 못 살잖아요. 저렇게 못 살잖아요. 근데 한 번만 해요. 그날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치. 계란말이 먹어봐, 계란말이. 계란말이 먹어봐, 진짜. 한번 먹어봐. 잘했다. 맛있지? 잘했지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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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. 계속 뛰네, 하은이가. 체력이. 뛰어놀고 싶은데 지금 추워가지고 나가지고 못하니까. 너무 추우니까. 그러니까 퀴즈가파에 가. 퀴즈가파. 퀴즈가파. 퀴즈가파.